자 5초 남았습니다. 5초 포기하지 말고. 포기하지 마. 고만 갑니다. 고만 갑니다. 아 잘하셨습니다. 자 각자 알려주세요. 자 우리 몇 개 하셨죠? 29개. 여기는요? 32개. 우리 17개 하셨고요. 몇 개? 28개. 28개. 아 부상톤입니다. 자 여러분 힘드시죠? 네. 자 뉴트리온을 한번 좀. 네. 가겠습니다. 아 이렇게 또 힘들었을 때는 뉴트리온 비타민을 먹으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김태희 씨가 노래하고 굉장히 유명한 거죠? 아 네네. 이게 그 드래곤볼의 선두 같은 거예요 선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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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볼 선두 아십니까? 이거. 거. 아. 이게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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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. 오마케니가 다가다니 났다 카라디모 가입고 싶다 잘라. 으아. 콘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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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십쇼. 어떻게 먹어요? 하나씩 드세요. 이걸 한 번 드세요. 이거 약간 젤리죠. 젤리인데. 이게 멀티비타민이고 하나씩 드세요. 하나씩 드세요. 아 기가 막힙니다. 야 너무 맛있어. 이거 드십쇼. 어디 갔지? 네. 자. 저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합니다. PPL. 아 너무 맛있다. 마이꿈이보다 맛있어. 마이꿈이보다. 야.